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건괴 건괴는 절름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발족자가 들어가 있는데 발족자가 이 글자의 의미를 뜻하고 위에 있는 것은 발음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발음 한 건 그때 니은으로 끝났죠. 고음에서는 서로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발음기호로 쓰인 겁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생약되고 여기에 발족자가 들어가서 형성자입니다. 이런 글자를 이 부분이 형부를 이루고 윗부분이 성부를 이루어서 형부와 성부로 이루어진 형성자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물론 발음기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마는 요즘 겨울하고 꼭 알맞는 글자죠. 이건 음집이고 집이죠. 집이고 여기 풀이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이 네 개의 풀초를 합해서 망이라고 발음하는데요. 망. 우거질 망자입니다. 거기 보면 여기에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몸을 꼬부리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온돌방 이런 게 아니라 이 당시 사람들은 은나라떼 사람들은 집에다가 포를 가득히 근초를 가득히 넣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보온을 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건 뭐냐면 얼음빙자입니다. 얼음빙자는 그대로 다 쓰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게 얼음의 속에 보면 약간 갈라진 결 이런 모양입니다. 이 그림은 이런 모양이 얼음이 되겠죠. 이겁니다. 그래서 두 점이 바로 얼음빙자예요. 그래서 이게 얼음이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 빙자가 바로 얼음빙자의 본 글자이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것은 약자입니다. 이게 정자이고 약자입니다. 그러면 이걸 정자라고 보고 있지만 원래는 이게 정자냐 아닙니다. 이게 정 두 개 이것이 얼음빙자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더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물 숫자를 붙여놓은 겁니다. 이수변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얼음빙자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러면 비틀거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이 쓰죠. 비틀거리를 파자. 파. 그런데 지금 국회가 아주 파행 중이다. 자주 이렇게 말을 쓰죠. 여야가 싸움 짓는 하고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것 이럴 때는 국회가 파행을 지금 거듭하고 있다. 이런 용어를 신문에서 많이 보셔실 겁니다. 이게 비틀거리를 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자는 비틀거리다. 전룩거리다. 비틀거리다. 전룩거리다. 발족자. 발족자는 여러분 알았으시피 이런 발 모양이죠. 여기고 여기 뒷부분 여기 아랫부분에 장단지라고 말하는 그 부분 그대로 그린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된 것이죠. 밑에 있는 것은 발짓자. 그치 짓자죠. 발 이 옥상뼈라고 하는 거 여기 아랫부분을 그린 것이 짓자이고 이 부분은 여기 다리 여기 슬개골 밑에 부분을 그린 글자가 바로 발족자입니다. 이렇게 된 발족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발음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글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비틀거리는 것을 그렇죠. 비틀거리는 것을 아마 건 이런 용어를 발음을 썼던 것 같아요. 건건 그러면 비틀비틀거린다. 그래서 글자를 만들 때 바로 이걸 성부로 넣어가지고 만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형성자라 그러다든지요. 또 중국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파 파 파 이렇게 또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만들어서 또 역시 비틀거리다. 절렁거리다 이런 뜻으로 쓰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걸 또 이게 파다가 되지만 이것을 기대다 할 때는 피라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기대다 할 때는 피라고 이랬어요. 이런 용어는 별로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경우에 따라서는 발음을 달리한다는 것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건괘 예. 건괘 그러면 우리 보통 보면 이 글자하고 통한 글자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다리를 절렁거린다. 이게 절렁거린 정도를 좀 심해서 심해서 이렇게 되면 못 걸으면 아주 이걸 더 심화된 거예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똑같은 글자죠. 이것이 밑에 있고 위에 있고는 마찬가지지. 옆에 있고 마찬가지지. 이것은 뭐냐 하면 벽자라고 이름대요. 벽은 안전벨이란 말입니다. 안전벨이. 다리가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어서 안전벨이 된 사람. 여러분 아마 참 훌륭한 이런 이런 훌륭한 분은 자주 이 얘기를 꺼내서 이분이 쓴 자서전도 좀 읽고 이렇게 민족 정기를 좀 더 다져야 되는데 세월이 지나면 이 뜨겁게 살았던 이런 분들의 삶도 점점 잊혀지고 이렇게 되죠. 벽홍. 벽홍 그러면 김창숙 선생이라는 김창숙 선생인데 말글 숙자가 있지만 남자죠. 숙자는 원래는 남자에도 쓰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호가 심산이란 일제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지나친 고문을 받아서 죽으면 죽었지 동지들 부은다든지 적에게 이로운 말을 죽어도 하지 않고 버티다가 고문이 너무 심해서 이 몸이 두 다리를 못쓰게 됐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감옥에 가서 두 다리를 못쓰는 채로 엎여 나왔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옥사했다는 소리를 듣기 안 들으려고 일본 사람들이 병보속으로 내놓았습니다. 다행히 살아났는데요. 모진고문이라고 그러는데 고문이 저희들이 이래 들어보니까 전환 1화에 의하면 황성 요베라는 전환 배가 앞으로 향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절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은 죽어도 못한다 이러고 그러니까 일본 간수가 업어치기로 몇 번 집을 던져가지고 결국은 허리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랬다는 그랬죠. 물론 모진고문화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평생동안 돌아갔을 때까지 업혀 다녔습니다. 64년에 돌아가신가 62년인가 72년인가 70대 70중반 사셨던 그렇습니다. 참 불굴의 토지 의지를 가진 한국 마지막 선비라고 하면 당연히 이분을 꼽아요. 글을 알고 글을 이해한다 한문 잘 읽는다 이거 선비 엉터리입니다. 선비가 아니죠. 뭐냐면 선비라고 올고든 꼿꼿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정의감을 가지고 행동과 은과 말과 행동이 일치했던 사람이 진정한 선비인데 이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또 독재를 하니까 이승만을 성토하는 글을 쓰고 직접 대놓고 비단을 하고 끝까지 이승만 정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물론 상해에 있을 때는 같은 동지였죠. 그렇지만 와서 하는 걸 보니까 독재를 하니까 끝까지 반독재 투쟁을 하고 이랬습니다. 평생 동안 비난하게 고통 속에서 살았었죠.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일 가운데 하나가 다 일제 때 성규만을 없애버리고 경학원이라고 바꾸고 일본의 친일기관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끝나버렸죠. 유학 세력이 그래서 이분이 육아 육아 출신이기 때문에 다시 이 성규만을 일으키자. 그래서 모금을 하고 해서 성규만을 대학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성규만 대학에 그래서 만들어서 초대 총장을 했습니다. 아주 열악할 때죠. 그래서 지금도 성규만 대학에 가면 최근에 한 몇 년 전에 이분이 이 한복을 입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소리치는 장면을 어떤 사진을 보았을지 세워서 동상으로 만들어서 여기 명윤동 캠퍼스에 하나 똑같은 걸 만들어서 저기 저 율전인가 어디입니까 거기 저기 수원 가는 길에 거기에도 하나 이공대학에는 거기에도 하나 두 개를 세워놨습니다. 굉장한 기백을 물론 그 어른이 앉은 병에 일어서는 없었겠지만 일어서다 치고 일어서다 치고 그냥 그 얼굴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한복을 입고 소리치고 계시는 분을 아마 여기 성대에 다 나오신 분들은 아마 심산 선생의 동상을 이렇게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마침 이 근자가 나와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정말 이런 위인들 위인들에 대해서 많이 현창이 되고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근께 보면 이 괴사에 리서남 리서남 불리동북 그죠 리견대인 정길입니다. 그 근은 이 괴 전체에서 좀 비틀거리고 상당히 힘든 걸음을 거리죠. 거기에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삶이라 이거죠. 정말 힘든 상황에서 서남쪽으로 가면 이롭고 동북쪽으로 가면 불리하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많은 상수학자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합니다만 다 걷어버리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해를 하려면 중국 이 자체가 중국이 이런 모양이라면 이 지역은 평원 평원 지역입니다. 그런데 동북쪽으로 가면 엄청난 산들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평원들이고 평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렇죠 중원 지역에서 중원 지역에서 서남쪽으로 가면 쉽고 동북쪽으로 가면 간 산들이 많고 걷기 힘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한 해석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동안 토론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설이 있습니다만 단순하시게 해서 보면 이것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이게 누가 이렇게 했냐면 복자방을 확 쓸어버린 그 위대한 공을 세운 진나라 때 왕필이라는 분이 젊은 위대한 주역학자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점이 나왔을 때는 서남쪽으로 나가면 뭔가 괜찮은 일이 생길 것이고 동북쪽으로 가면 어려움이 부닥칠 것이다. 이런 뜻으로 보아라. 또 서남으로 가면 대인을 만나기가 좋다.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든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난다. 이런 것입니다. 이럴 때 마음을 흐트러지 말고 올곧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주체성을 살려서 미루고 나가면 길을 할 것이다. 어떤 좋은 점이라도 마음을 바라잡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흔들려 버리면 그 좋은 우는 그대로 그 순간 날아가 버린다. 이것이죠. 그래서 정길의 양성은 정하면 길하니라 이런 뜻입니다. 정길이죠. 제가 이게 교회가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좀 이렇게 쓸데없는 말씀을 올린 것 같습니다만 아까 심산 김상숙 국선생 같은 분은 그렇게 일본 독종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고생한 분 우리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많은 악독한 악행과 고문을 통해서 병신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서 죽어나가기도 하고 엄청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요즘 보면 여러분도 아마 신문지상이나 여러 뉴스를 통해서 들었었겠지만 이른바 식민지 개발론이라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이렇게 또 보는 일부 학자들이 있어요. 그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신념 자기들의 신념은 신념인 것 같은데 그게 뭘 가지고 그러냐면 식민지 대기 이전과 되고 난 이후에 경제성장률의 지표 이것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대비해 보았을 때 국민소득이 많이 올라갔다 이겁니다. 철도도 생기고 항만도 생기고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의 깃털이 잡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식민지 개발론이라는 이러한 이름으로 이것을 미화시키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실제로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이 결국은 여기를 식민지화 해서 부강한 식민지를 만들어서 결국 자기들의 대륙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로 삼으니까 당연히 교두보를 당연히 단단히 해야 되겠죠. 대만의 농업개발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수리시설 개감 또 혹은 종자개량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대만사람들이 지금도 고마워하는 건데 거기는 완전히 식량창고로 만들고 여기는 대륙으로 뛸 수 있는 뜀틀을 만들고 이런 계획하에서 한 것인데 그건 의도는 빼버리고 어쨌든 결과를 가지고 고맙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적당한 비유는 못하지만 우리 한민족이 종이라면 종이라면 착하고 무능한 주인을 만나서 고생하는 것 하고 아마 조선왕조가 끝에 가서 착하고 무능한 정권이 틀림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일본은 악독하고 유능한 주인입니다. 민중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악독하고 유능한 주인을 만나가지고 고생은 했지만 밥은 잘 먹고 살게 되었다고 그거를 비교해서 무능하고 착한 주인보다는 악독하고 유능한 주인은 낫다고 얘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첨예하고 예리한 문제들은 많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좀 단순화시켜서 본다면 그런 면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그 페이지 끝에 그 주자의 본우에 대해서 본우에 중요한 규절이 인용되어 있는 걸 보겠습니다. 밑에 세 번째 주자로 보면 본우에 보면 당근짓이 근을 당했을 때 달래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위기시대 때 이런 말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필견대인 혹은 필현대인 하면 되겠죠. 반드시 대인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연후 가위 재난 그런 다음에야 재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난을 극복한다는 말입니다. 난을 건넌다는 말은 위기를 극복한다.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다. 그런데 우필 수정 위기 극복에 있어서는 대인이건 백성인건 간에 반드시 정도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죠. 수정이라는 것은 정을 지켜야 된다. 정도를 지켜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야 듣길 연후 듣길 길하리라. 정도가 아닌 도를 해서 하게 되면 이 일시적인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병고치기 감기고치기 위해서 마약 먹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자의 생각입니다. 이 괴지 구호 이 괴를 보면 바로 구호가 그러죠. 양괴로 양효로서 양음료 사이에 위에 보면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괴지 구호가 강건 중정입니다. 강하고 근하고 중정하다 이겁니다. 자기 자리에 있고 또 구호에 있고 최고 높은 자리죠. 그 자리에 있고 양쪽에 또 음효가 막을 것 막는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좋은 효입니다. 이것이 대인지 상이 있다. 이것이 바로 대인이다. 위대한 지도자다. 이것입니다. 자이상 자이상 오효 그렇죠? 자이상 오효 즉 득정위 즉 우정지의야 이것까지 주자의 말씀인데 이효부터 초효는 양자리의 음이 있기 때문에 제외되고 이효부터 음자리의 음이 있고 양자리의 양이 있고 음자리의 음이 있고 양자리의 양이 있고 음자리의 음이 있습니다. 이효부터는 완전히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런 일보다 참 드뭅니다. 그러니까 오효까지는 바로 각각 자기의 자리를 정위를 얻고 있다.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들정자 고들정자 이른바 요즘 잘하는 말로 아이덴티티를 지킬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바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어를 그는 나냐 그는 어렵다는 뜻이다. 우선 걷기가 어렵습니다. 비틀거리고 절름바리고 이렇습니다. 다리에 병이 났습니다. 험재졌냐 험은 바로 이 물이 바로 험입니다. 물이 험 물을 건네려면 힘이 들죠. 중국의 황하라든지 장강같은 넓은 강을 건네려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험이 앞에 있다. 그렇죠?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앞에라는 건 위로 안 돼 있습니다. 견험이 능지 험한 것을 보고는 능을 뭐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칠 수 있다면 그친다. 이것이죠. 이게 산자가 바로 그치지자입니다. 간괴죠. 간괴는 바로 이건 간괴고 간괴는 그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괴는 뭐냐면 간자가 바로 어떤 사람을 눈을 돌려서 강한 눈 시선으로 쏘아 보는 모양입니다. 시선을 고정시켜서 이 밑에 있는 사람이고 위에 있는 건 눈인데 눈이 눈동자가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화를 내면서 보는 딱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모양이에요. 간자가 그래서 그치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딱 고정시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험이 능지 지의제 이 지라는 것은 이 밑에 있는 이 글자 이 글자 지혜롭다. 험한 것을 보고 그칠 줄 알아야지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나가버리면 불납이나 마찬가지 나방이나 마찬가지 메뚜기나 마찬가지 죽는다. 타 죽는다. 위험한 것을 보면 딱 스톱할 줄 알아요. 아무리 욕망이 충동을 짓다 하더라도 내가 이 어려움을 이런 위험을 좀 부담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생각 때문에 그러다가 결국은 파산하고 많은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떤 위기를 보았을 때는 스톱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긴 뭐 아주 쉬운 말로 식사를 하더라도 맛있는 거 먹다 보면 자기 양이 얼마인데 몇 숟가락 더 먹다가 결국은 꼭 설사하고 나서 탈이 나고 그걸 마찬가지 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느꼈을 때 그 전에 스톱을 해야 되는데 뭐 이번에는 좀 괜찮게 예외 있겠지 하면서 하다가 보면 꼭 탈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제가 제가 위를 3분의 2를 날려버린 뒤에 아주 모의주머니 말하는 달고 다니면서 마시는 거 보면 한두 숟가락 더 먹다가 꼭 무슨 이 탈이 생기고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건 리 서남 이것은 앞에 있는 괴사에 있죠. 왕 득중이야 가서 그 가운데를 얻는다 이런 뜻입니다. 가서 아주 적중한 데를 얻는다. 그렇죠. 그리고 분리동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 그쪽으로 가면 그 길이 궁하다 꽉 막혔다 이것이 있죠. 궁한 길이다. 그리고 리기연대인이란 것은 뭐냐면 가면 공을 세울 수가 있다. 그리 가면 그 사람의 지도자나 혹은 훌륭한 분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일을 성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리기연대인 그렇죠. 당위 정길 이 초록은 워낙 약하기 때문에 빼놓고 초록이 모든 괴가 당위입니다. 자기 자리에 딱 맞아요. 당위니까 당위는 이거 드문데 이 정도면 굉장히 괜찮은 것이죠. A 플러스는 안 돼도 A는 된다. 이겁니다. 당위 정길은 이 정방이야 이것으로서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군군신신 부부자자 형형제제 이런 겁니다. 나라 이게 가정에 율리고 국가에 율리고 각각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이죠. 지자리에서 각각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것. 이게 정방이라 이겁니다. 건지 시용 대제 건이라는 이 괴의 때때로 쓰임은 참으로 위대하다. 건 궤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건 궤를 잘 이용하면 현실에 적용을 하면 정말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효과 다 그렇죠. 모든 효과 거기가 상징하고 있는 것 내포하고 있는 것 의미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잘 터득해서 현실에 적용을 하면 넘칠 때 줄이고 줄일 때 넘을 움츠렸을 때 좀 펴고 이런 조절을 잘하면 아주 조화로운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주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활 그렇죠. 상활 산상유수 산위에 물이 있습니다. 산위에 물이 산상유수 이것이 건 궤인데 왜 그러냐면 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물 없는 곳만 있으면 올라가기 참 쉬운데 가다 보면 계곡이나 폭포나 물이 많이 올라가기 힘듭니다. 건너야 되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리를 절름벌게 절름벌게 한다. 이거입니다. 꼭 육체적으로 절름벌게 그것뿐만 아니라 힘들어서 절름벌게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넓게 해소해야죠. 권자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반신수덕입니다. 이게 참 주역이 참 좋은 것이 이럴 때 아이고 미치겠네 하고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고 원망이나 하고 있지 말고 어려움을 부딪혀서 어려움을 부딪혀서 고통스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신수덕 반신이란 것은 뭔지 자기 몸으로 돌아와서 이것은 결국 반성한단 말입니다. 자기 몸을 반성해서 내가 뭔가 내공이 부족해서 내가 덕이 부족해서 이렇구나 덕을 닦아라 이것이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난관을 만나고 난관을 해치지 못하는구나 이럴 때는 조용히 들어앉아서 더 공부를 한다든지 더 덕을 수도 수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도자가 이렇게 한다 이거입니다. 지도자의 길 포기하는 사람은 필요 없겠지만 군자는 이 근괴를 보고 반신수덕 한다 매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죠. 반신수덕 한다. 거기 설명 밑에 보면 설명부를 보면 맹자 이루편 상에 보면 그렇죠 행유 부득자 계 반구적이 무엇을 행해서 부득이라는 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해보면 뜻이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해물이 생기고 일이 안 돼요. 이럴 때는 하나도 빠지지 말고 빠짐없이 모두 자기 자신에게서 그걸 구해라. 남 탓하지 말고 안 되는 건 전부 내 탓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그렇죠. 또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든지 해서 수덕을 해라. 여기에 맹자에 나온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끝에도 보면 정자가 정전에서 군자지우 간조 그렇죠 군자가 우는 만나다는 말이고 간은 갓난함 어려움이죠. 조는 앞이 꽉 막힌 겁니다. 조는 이럴 경우에는 필반구적이 익자수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고 더욱더 스스로를 수련해서 닦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자의 말인데 이러한 맹자나 정자의 말들은 모두 이 근교의 상을 쓴 사람의 생각과 딱 부합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참 천주교에서 한때 찻위에다가 내 탓이요 이렇게 붙여서 요즘은 또 안하는 것 같은데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 탓이요. 그렇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라. 개방구적이 남을 한탄하고 구조조 봐야 그렇죠. 별 효과도 없습니다. 점점 더 일을 점점 나쁘게 만들지 아 저 양반이 나를 씹는구나 저놈이 나를 씹는구나 이렇게 되면 점점 반발감만 생기고 실제로 잘못한 사람도 더 비뚤하게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초력으로 넘어갑니다. 초력 이게 문장이 좀 짧고 해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왕근 레 예 가면 초력의 경우에 가면 앞으로 나가면 산이 딱 막혔죠. 산이죠. 산을 넘어가면 또 물이 있습니다. 갈수록 대단이죠.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생각하지 말고 이 점을 쳐서 2호가 나오면 제자리에 붙어 복지부동이 나왔다 이거입니다. 복지부동이라고 우리가 자주 가끔 이런 말 복지 땅에 엎드려서 움직이지 않는 것 복지부동 물론 국가의 공무원이 복지부동하면 안 되겠지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내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실력을 닦으면서 기다리라. 주여 근교의 초구의 잡욕물용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물속에 있는 용의 상태니까 용도 쓰지 말고 조용히 스스로를 닦고 있어라. 이런 얘기죠. 레 돌아오면 돌아온다는 건 본자로 돌아온 겁니다. 남들이 칭찬하리라 예 라는 것은 기릴 예자입니다. 명예롭다. 예자죠. 남들이 기려준다. 이겁니다. 이 글자는 바로 말씀원에다가 여자 발음을 담은 겁니다. 이 글자나 밑에 밑에 다 하나 마찬가지죠. 어디에 다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쓰면 더 포함이 나뉘고 이래 쓰고 원래 이래 써도 됩니다. 말로 야 대단하다 이런 말은 야 이런 뜻입니다. 훌륭하네 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바로 명예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훌륭한 이름이라고 퇴계 율곡선생 퇴계선생 하면서 호를 계속 얘기해 주는 게 명예로운 일이다. 이겁니다. 명예라는 그런 뜻이죠. 왕건레예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상호화를 보면 왕건레예는 뭐냐면 의대야 마땅히 을자죠. 이때 을자는 뭐뭐 해야 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릴 등자 대 등대 기다려야 된다. 참고 기다리고 실력을 닦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이 의대야입니다. 6.2를 보겠습니다. 6.2 왕신건건 비궁지고 왕신건건 이때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왕의 신하가 비틀비틀 그런다. 이겁니다. 왜 비틀비틀 그러느냐 이 양반이 이 제갈공병처럼 결국 출사표에 나오죠. 국궁진최 사이후위 있는 힘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죽은 뒤에 끝낸다. 죽을 때까지 목숨을 바쳐가면서 열심히 일한다. 이것이죠. 국궁진최 국궁진최 사이후위 그 말을 여기에 왕신건건 왕신이 왕의 신하가 권세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인데 비틀비틀 절렁절렁 권건입니다.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한가지 해석은 뭐냐면 이 권자는 여기에서의 권자는 이 권자와 똑같은 것이다. 권건 권건은 뭐냐면 왕이 죽여도 나를 죽이려면 죽여도 좋다 하면서 바른말을 하는 겁니다. 바른말을 하고 범안이라고 합니다. 범안 범안 이 임금이 용안이죠. 이 사람이 자기를 보고 뭐 저놈 당장 나가서 죽여라 하더라도 그렇죠 겁을 내지 않고 바른말로 임금과 다투는 것 임금에게 시비 거는 겁니다. 시시비비로 가르자고 범안 간쟁이라고 범안 간쟁하는 모양을 권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의 신하가 권건하는 것은 바른말을 하는 것은 비궁지고 이 비자는 아닐 비자이고 궁은 자기 몸궁자입니다. 궁 자기라는 뜻입니다. 자기 몸 자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고자를 어떤 사람은 고자를 일사자로 봅니다. 자기의 일 때문에 아니다. 자기 집안의 어떤 일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일 국가를 위해서 인연임을 다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이게 유기가 그런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일 때 대신에 위치해 있으면 대신이면서도 왕신이면서도 죽음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궁 진취해야 한다. 이겁니다. 상활 왕신건건 두 가지 해석을 아까 말씀드렸죠. 왕신건건 이것은 종무우야 종무우야 끝내 이런 사람은 우라는 것은 어려움이란 고통이라든지 남들의 비난이라든지 이것이 없다. 당분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긴축재정을 하고 괴롭히고 이러니까 왕신이 그러니까 아 저 사람 때문에 국물 굶어죽겠네 하고 뭐 이런저런 비난을 할 수 있지만 근시한적 눈이 짧은 사람들이고 멀리를 내다보면 다 사는 길을 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설명을 좀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효에서 말하는 건건이라는 것은 불력재건 있는 힘을 다하여 불력이죠. 분은 분을 내어서 힘 있는 힘을 다하여 재건 재는 걷는다는 말이죠. 물을 걷는다. 그렇게 물을 걷는다는 건 해결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 보면 요즘 뭐 어디 공제회 잘못 보면 같이 물을 건너고 헤엄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려움을 어려움을 같이 함께 건너자 이런 뜻입니다. 공제라는 말 무슨 공제회 이런 말 많죠. 그래서 불개 득실 성패지의 불개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취지 도회한다. 득실 득과 실과 성과 폐를 이루어지고 실패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할 일만 있는 힘을 다해서 한다. 이겁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해서 옆좌면 좌고 우민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는 이 모양이다. 주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헌 길룡자 참 주자가 참 재미있는 사람 대단한 학자예요. 길룡이 없습니다. 다 대부분 있는데 여기 없어요. 길룡이란 말이 없어요. 이것은 왜 길룡이란 말을 쓰지 않은 건 뭐냐면 점치는 사람이 단당 다만 마땅히 국공진력이 이 국공은 몸을 있는 힘을 다하죠. 진력 힘을 다한다. 이것이죠. 국공진력 할 뿐이다. 그러죠. 그리고 지여 성패 리둔 이루어지고 실패하고 리둔이라는 것은 이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이롭고 또 둔한 것은 해롭 것이죠. 이런 것은 비소로냐 논할 바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논할 바가 아니다. 이게 진정한 군자리고 이게 진정한 대장부다.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주겠지 보상을 해주겠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면 그런 사념을 끼인 것은 진정한 군자가 아니라 이런 얘기죠. 주자가 좋은 말씀을 그 다음 구삼을 보겠습니다. 구삼 구삼을 보면 왕건 앞으로 나가면 절룡거린다. 비틀거린다. 나쁘다는 건 왜 보면 앞에 물이 있죠. 넓은 물이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 이때는 또 파도가 치고 있겠죠. 건널 수 없는 물입니다. 힘든 곳이죠. 왕건 레반 레반은 뭐냐면 와서 제자리로 돌아오다. 이런 말입니다. 와서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때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여기 초립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더욱 경계스럽죠. 이때 자기의 양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자본도 있고 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이 점이 나오면 그만두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더 위험합니다. 오히려 이럴 땐 약해서 자기가 가진 것도 없으니까 큰 용기도 못 되는데 나름대로는 앞에 또 음이 있죠. 아주 상당히 유혹적이죠. 밑에 음이 있고 자기가 또 중간에 보면 또 중간에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밀고 나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너무나 강력한 힘이 저지하고 있다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때는 나가면 안 된다. 상활 왕건 레반 이것은 뭐냐면 네 휘지야 네 휘지야 네 라는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6263입니다. 초륙 62입니다. 초륙 62가 이 사람이 나가서 나가서 실패를 하고 죽어버린다면 파멸해버린다면 어려움이 자기들에게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양으로서 양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더 욕심을 내지 않고 한계를 알고 서다봐서 지켜주면 자기들은 그 아래에서 그 우산 아래에서 편하게 잘 지낼 수 있다. 이거 전번에 이 교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전번에 이런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부모가 아주 늙었어요. 아들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주 똑똑해서 기술이 많아요. 해외에 기술 이민을 나가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다 됐습니다. 선진국으로 기술 이민을 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만약에 가버리면 우리 부모님은 돌봐줄 사람도 없고 결국은 노인들 두 분이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실 것이다. 내가 내 가족과 내 아들 딸 발전을 위해서 내가 부모를 꼭 희생을 세게 될 것인가 내가 둘째라든지 막내라든지 막내라든지 모르겠는데 맞이로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자극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부모가 상이 다했지만 그대로 남아버렸다. 남아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를 짓고 지금 살고 있다며 그걸 딱 전에 본 것이 이 괴를보다 딱 그 생각이 났어요. 아주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이 만약에 나갔으면 기술 이민하고 좋아보이지만 결국은 어쩌면 더 횡액을 당하고 더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걸 생각 이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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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현명한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 양반이 정신을 통일해서 맑은 마음으로 점겨로 뽑아봤으면 이괴가 나왔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휘지야. 내 휘는 초립 유기가 기뻐한다. 이겁니다. 정말 고맙다. 내가 죽을 때까지 너가 나를 보호해주려고 남은 이 자식에게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식에게 너무 감격해서 그 사랑이나 그 감사함을 손자들 손녀들에게 베풀 것 아닙니까? 인성교육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외에 나가지 않더라도 여기서도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띔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